수원의 새로운 일꾼 준비된 일꾼 내일을 위해 기호 2번 이수적이야 10년동안 쌓여만 온 우리 동네 문제를 홀로 뛰며 해결할 사람 기호 2번이야 헬덧사 이수적 말보다는 행동에 강한 이수적을 믿어봐 기호 2번 이수적이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우리 이수적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이수적과 함께 행복한 세상 꿈꿔봅시다 우리가 원하던 후보 이수적이야 맡은 일 책임지는 듬직한 세일꾼 이수적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자 기호 2번 이수적이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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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동안 쌓여만 온 우리 동네 문제를 홀로 뛰며 해결할 사람 기호 2번이야 헬덧사 이수적 말보다는 행동에 강한 이수적을 믿어봐 기호 2번 이수적이야 화이팅 화이팅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이끌어갈 사람 이수적이 바로 그 사람 영통의 희망 수원의 미래 책임질 사람 기호 2번 이수적이야 기호 2번 이수적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